어, 대표님! 내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 어떤 집에 살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은 무조건 직장이랑 가까운데 직장에서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에 살 것 같아요. 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원룸, 1.5룸 그 정도 집이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신축에 살고 싶은데요? 아, 그렇구나. 저는요, 여자라서 그런지 방은 뭐 하나라도 주방이 좀 이렇게 크고 널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딘가요? 정말 딱 맞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신길 AK프루지오 소형 아파트입니다. 1군 건설사 AK프루지오가 신길동에 생긴다는 거죠? 신길 AK프루지오는 7호선에서는 신풍역이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대표님? 좋은 소식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여의도로 연결되지만 중요한 거는 여의도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길 유타운, 신길 AK프루지오에서는 도림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림사거리역에서 신안산선을 탑승하면 한 정거장 영등포역, 두 정거장 바로 증권가 중심부인 여의도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완벽한 직주 근접이 되는 게 신길 유타운이고, 개통이 언제라고요? 개통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 2년 후면 개통하기 때문에 개통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지금이 투자하기 적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K프루지오에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직선 700m 정도이기 때문에 도보로는 10분 안쪽이면 도림사거리역이나 신풍역에서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가격이 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교통오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발표를 했을 때 가격이 뛰고, 착공, 삽을 떴을 때 가격이 뛰고, 그리고 개통 후에는 칠 매수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AK프루지오 같은 1, 2인 가구의 특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 여의도의 30대 직장인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기존에도 신림선을 통해 여의도를 갈 수 있고 7호선을 통해서 가산디지털 단지나 강남 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신길 뉴타운인데 여기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온다고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와, 그리고 GTX-B 소식도 있는 거 맞죠? GTX-B가 신도림역에 들어오는데 신도림역의 간접 호재권까지 되는 게 신길 뉴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교통적으로는 뭐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위치군요. 네, 맞습니다. 교통오재가 많고 지금도 교통이 좋은 게 신길 AK프루지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신길 AK프루지오가 또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길 뉴타운의 중심부에 있기도 하는데 저층부 1에서 4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AK프루지오잖아요. 배경그룹에서 상가를 관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곳으로 스타벅스, 올리브영, 하나로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한 번 기대해 주시고 신길 뉴타운에 군데군데 아파트 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는 게 AK프루지오이기 때문에 상가 인프라까지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상가도 좋은데요. 주변에도 지금 상권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다고 옆에 있는 그 시장이 뭐라고 하셨죠? 어, 저도 쇼핑할 때 이 시장을 가는데 사러 가 시장이 AK프루지오 옆에 있습니다. 시장? 과일값이 정말 싸고요. 반찬값도 정말 싸서 제가 쇼핑하러 주말에 자주 가는 게 사러 가 시장인데요. AK프루지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장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과일, 야채 이런 걸 직접 시장 가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신선하고 가격 싸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신길 파크자이, 레미안 STU,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보라메 SK뷰 등 1군 건설사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와, 진짜 좋은 브랜드들이 옆에 다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구역 해제된 구간들이 있는데 이곳들이 다시 또 진행이 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신길 뉴타운이 모두 완성이 되면 신길 AK프루지오는 신길 뉴타운의 센터, 상업지역, 희소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의 특화된 아파트, 사러 가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저층부에 상가가 들어오는 상권의 중심 그리고 교통호제까지 받는 투자자들에게도 실거주자에게도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신길 AK프루지오가 지금 신길 뉴타운의 가장 중심 쪽에 위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여의도에 30대 직장인들이 많고 1, 2인 가구들이 여의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의도에 아파트 40억, 30억 이런 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후 주거지로 딱 알맞은 거리에 있는 게 신길 뉴타운입니다. 가격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격 그렇게 싸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말씀드릴 테니까 아, 그 화끈한 혜택 말씀하시는 거죠? 화끈한 혜택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K프루지오는요. 101동에서 105동 투룸 1.5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서두르셔야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5룸도 정말 빨리빨리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K프루지오 4층에 특별한 커뮤니티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죠? 히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 있는 집도 살기가 너무 좋겠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시는 평형, 타입, 가격, 그리고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는데 화끈한 프로모션!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신 분들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ABC 타입 모두 4구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296세대 아파트 전 세대가 4구 타입 평형으로 치면 한 18평에서 20평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룸은 정말 희소해가지고요. 몇 세대 없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1.5룸 필요하신 분들 서둘러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네, 가격은 8억대입니다. 서울 중심부 영등포 신길류타운의 8억대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굉장히 통 큰 혜택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 통 큰 혜택이 뭐예요? 얘기 지금 해주세요. 지금은 얘기하실 수 없고요. 오셔야만, 저한테 예약하고 오셔야만 제가 통 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네.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설명드린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 2인 가구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1, 2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라는 점 20평형대, 전용 10평대 여의도 핵심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이라는 점 1, 2년 후에 개통될 신안산선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 와, 교통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층부에 핵심 중심 상권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아, 주상복합 아파트?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서 투자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5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신길 AK 프로지오입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모델하우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친절하게 해 주실 거죠? 네. 저는 AK 프로지오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 주빛나 차장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고객님께서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길류타운 AK 프로지오 설명드린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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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